안녕하세요. 김윤정입니다. 에듀프 라이프 콘서트에 이렇게 초래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굉장히 오늘 즐거운 관람 되고 계시죠? 저희 공연도 11월까지 매주 2일 날 전원 가시는 분이 될 수 있었는데요. 저도 여기서 공연하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즐거우신가요? 2층 안녕하세요. 3층 안녕하세요. 4층 안녕하세요. 5층이 계시네요. 5층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사실 새 앨범을 준비 중이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서 또 열심히 응원해주신 분들께 제가 발라드 앨범을 준비했는데 드릴까요? 네! 손을 바짝 드신 분들께 일단 수정의 신들을 다섯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노래는 그녀와 이름을 준비했는데요. 좀 더 신나고 재밌게 공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추세요! 안녕하세요! 조심해야 아침 сохран. 해야지. 선생님 represent! trekpath시 정일로 들어가amy Jon planners. 지금 사퍼만 administrative.